이번에는 볼라인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맨들이죠. 에피카이의 타블론, 미스 라지, 디제이 쿨컷 그리고 떠오르는 모창의 달인 최정매일.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떠세요? 되게 즐겁고요. 여태까지 우리가 골든벨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도 한 번도 울리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. 야 그럼 우린 뭐야? 아 네 안하고 부탁더라고요. 평생 안 울릴 생각입니다. 타블론 씨가 아는 미스 라지 씨의 비밀, 미스 라지 씨가 아는 중고 씨의 비밀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합시다. 미스 라는요. 얼굴에만 털이 많은 게 아니라요. 그거 하지 말자. 그거 아니잖아. 진짜 사우나에 있을 때는요. 목욕탕에서 물 안에 있으면 진짜 곰 한 마리가 곰 한 마리가 여기서 왜 잠수하고 있지? 미스 라지 씨. 이렇게 된 마당이 뭐. 그렇죠.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한 발 튈 수도 없는 거고. 네. 투커 씨 같은 경우에는 불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뭐요? 네. 투커 씨가 코가 되게 크잖아요.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. 너무 파요, 코를. 아니 그렇게 깔끔한 허리는 투커 씨가 허위에 충격적인데요. 아니 타블론 씨 것도 뭐가 있습니까? 그러면 타블론 씨 거. 아 저희 팀 어떡하죠? 아 나 속상해. 자 투커 씨. 투커 씨. 타블론 씨 거 하나 밝혀주세요 그러면. 아 뭐 그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가 될 수가 없는 부위인데요. 그 타블론 씨 발톱 있잖아요. 네. 발톱 깎아서 기타 칠 수 있어요. 아 우리 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. 타블론 씨 발톱으로. 투커 씨 구멍 많이 파서. 미스 라지 씨 겨울장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원래 처음 하는 프로는 저희한테 실험을 해본 다음에 써보잖아요. 네. 이렇게 다른 쪽에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밸런이 식상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저는 바꾸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. 네. 시작. 땅콩. 콩 땅. 땅콩 땅. 콩 땅콩. 콩 땅콩. 콩콩 땅콩 땅콩 땅. 땅땅 콩콩 땅지.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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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땅. 콩콩 땅땅. 땅땅 콩콩. 땅콩 땅콩 땅. 콩 땅콩 땅콩. 콩콩 땅콩. 콩콩 땅. 저기요. 박차로. 아니 제가 원래 래퍼라서 약간 오빠. 오빠. 다시 갈게요. 고맙습니다. 다음으로부터. 콩콩 땅콩. 땅땅 콩 땅. 땅땅 콩 땅콩. 콩콩 땅콩 땅. 콩콩콩 땅. 땅콩 땅콩. 띵OKEN. 바닣 마음가 ؟ 콩콩콩 땅. 콩콩콩 땅 콩 땅. 땅땅 콩 땅땅. 미스 라진. 네. 미스 라진. 네. 하는 건 좋은데요. 잘 안들려요. 귀가 요즘. 귀가 안들려요? 이걸 열어세요? 계속 닫고 있는거에요. 이걸 여세요.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. 이게 다 열고 하신대요. 들리죠? 미스트라? 잘 들리잖아요. 자 갑니다. 큐! 래퍼 미스터즈! 예아! 준비 됐어요! 출발! 예아 미수라 진! 콩 땅콩 땅콩! 땅콩콩 땅콩! 땅! 회수님! 잠깐만. 너무 허무하다. 저기요 죄송한데요. 박진은 일이라는데. 형 좀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니 저도 처음이라 이 게임이.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잘하라고 그러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그러면 특별게임으로 미스트라진하고 우리 타블루하고 한번 해보죠. 둘 다 웹파니까. 웹파니까. 마지막으로. 땅콩. 콩 땅! 공격을 해. 콩콩 땅! 땅땅 콩! 예아! 땅콩! 콩 땅! ㅈ Gerry b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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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e 공격! 땅땅콩 땅딱콩! 잘한다. 친계나오면 힘들어.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타블러스 선생님 아 근데 DJ2컷한테 참 미안한게 늘 나오면 편집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뭐 어쩔 수 재미없는 제 잘못이죠 야 근데 방송 물량이 충분히 나와갖고 하지 말까요? 아니 아니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박슬기야 네? 우리 오프닝 할 때 좀 도와주실래요? 아 그럼요 축하하면 같이 좀 쳐주세요 박슬기씨 나오기 싫어요? 용기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앵키지는 않네요 아 귀여워 아 좋아 아 좋아요 파이팅 땅콩 콩땅 땅콩땅콩 콩땅콩땅 콩콩땅땅콩 땅땅콩땅콩 아 아 못한다 못해 못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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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제가 골든벨 자주 봤는데요 네 그 이제 박지영 아나운서가 너무 이쁘니까 남자 게스트분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요 네 네 막 이상형이다 근데 어차피 인자이플 독설이 필요하다 아 그러면 독설이 필요하다니까 네 한 마디씩 하죠 미스라이진부터 느껴지는 점 시작 화면을 보던 거다 별로다 네 독화씨 아 자아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척? 오 오 남자친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다 알잖아요.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네네. 이제 못 나오겠다. 지금 사실 되게 좋아요. 사실 아는데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팬이에요. 노현정 씨보다 더 잘생겼네. 잘생겼네. 제일 충격적이다. 잘생겼네.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잘생겼네. 야 박진희 씨 박진희 씨 평소에 미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호남 형인데요. 제가 들었던 어떤 독설보다도 강한데요.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